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뭐 미약하긴 한 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카사라클라 아카다니아 교차로 신맥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AI들 상대로 신맥으로 한번 해볼게요 컴까기 신맥 아프리카 우리 미군 자 이렇게 해서 신맥 한번 해볼게요 카타니아 교차로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것이 슬퍼센트 자 경우에 봅시다 신매 네 오케이 일단 빌드는 빠른 공병 빌드 제가 자주 쓰는 거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야 그냥 일반 빌드로 가볼게요 4번 4번 오 달이 오 달이 공방전인 것 같네 아 이게 내꺼구나 오케이 기갑 전투단으로 가자 숙련도 레벨 설정 오디오 오디오 시작 음악이 작지? 고고고고고고 적군에 두개나 있네 적군에 두개나 있네 적을 돌파해야 되는 거야 이쪽을 밀어야 되나 이쪽을 밀자 이거 하고 가야지 이거 하고 가야지 가시고요 왜 이래 왜 이래 아 아 완전 똥김이 됐네 다리 공방전 어 이게 신맵인데 어 이게 신맵인데 이거 가야 오케이 샤먼 샤먼 가야지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방어하고 해야 되네 설정 오디오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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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오 오케이 차량이 건너온다 이거지 왜 이래 왜 이래 9 기계 고고고고고고고고D 하 ăng 기관총 있나? 뭔가 약간 재미는 있겠네 다리 공방전 하는 것 때문에 아 저거 신경 못 썼네 간만에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타고 넘어가는 공략법이 자 이쪽으로 가자 좀 밀고 자아 3번 엔지니어 대기 오오오오오 저거 무섭지 보병한테 하나 더 전지고 어때 펑프리 5번 Person 어 아 어 아 아 아 우 어.. 펀사탱크 나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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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너 후퇴해라 후퇴해서 다시 가자 하고 우리 보병군대하고 셔먼 갈거야 아 기름 122지 아직 몰아왔네 그 다음에 기름 다 기름 들어가는건데 그래 기름총 하나 일단 호텔 저기로 가주시고 최피 여기 기간총 다리 넘어가야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1번 이쪽 치고요 1명 3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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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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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 있습니다. 나와 처리하고 처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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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여태 오 야 이럴 수가 있나 와 씨 야 야 보병이 어떻게 한순간에 야 고고고 달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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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오케이 오시 탱크를 위로 붙여야지 공병으로 가자 공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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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병력 피해가 수행 공격 타지 아유와 아 아 2번 아 아 셔먼 멋쟁이 셔먼 3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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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먼 샤먼 뒤로 오게 이렇게 경축전자 전진 이리와 어디가? 잘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3 슬리 이리 봐. 드로 구축전차. 왔어? 오케 5번 차량 여기 가고고고고고구 오와 아이고 아이고 오와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이렇게 한 대 더 으 toilet 으 으 으 으 으 으 으로 으 으 으 여기가구요 셔먼의 우렁찬 소리 이쪽을 밉시다 장관 업그레이드 반대도 오고 있구요 장관 업그레이드 전문가 수준은 그냥 이기는 것 같지 않아? 장관 업그레이드 장관 업그레이드 장관 업그레이드 장관 업그레이드 장관 업그레이드 저기 자 여러분들 신맵, 신맵 한번 해봤는데 어 재밌다 이 다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방전 하는거 어 재밌어 근데 지금 커모이가 전체적으로 뭐 암게임 수준이라서 그게 좀 걸리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빠이 그럼 또 다음에 신맵에서 멀티디션으로 만날게요 빠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